어디서 거짓... 어디서 밑장빼기를 해? 보고 본드리긴 한데 살 거 없다 아이 이게 600원이라고? 말도 안 돼 먹을 게 없네 아 보고도 쓰레기야 솔직히 주방용 탁자? 그것은 뭐가 좋을까? 야 보고 왜 사? 보고 전에 사서 바로 누구 줬어 아야야야야야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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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시간 쓰는데 겨울에도 키울 수 있어 아 진짜? 그러면 심자 할 것도 없는데 뭐 요 안에다가 심으면 되나? 야 근데 이거 이거 그래 할 것도 없으니까 심자 야 어우 깜짝아 누가 내 집 서리한 줄 알았네 야 빨리 좀 지어라 오 치즈 나왔다 대박 오호호 치즈 기본적인 치즈 대박 야 이거 우유 팔면 얼마일까? 치즈 만... 아 치... 치즈 또 만들어 오케이 헐 치즈다 치즈 대박 음... 스위트 잼베리 100원이라고? 잠깐만 우유가 100원이라고? 거짓말 하지마 우리 우... 우리 얘들이 국산 유기농... 유기농인데... 어? 유기농 조소들인데 뭔 100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어? 수액 채치기? 그래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수액 채치기 어허 나무 40개 동계 2개 나무 뽀개로 갑쇼 나무 40개 동계 2개 수액 채치기 있으면 수액만 나오나? 뭐가 나와요 그러면? 속로... 아 뭐... 그런게 나오나? 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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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격 100원이며 여덟 마리인데 그럼 400원이야? 야 차라리 흐흫 야 그렇게 볼바에 차라리 그냥 낚시를 해 아이씨 낚시가 돈 더 많이 벌겠다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됐다 동계 2개는 뭐 있으니까 합시다 겨울인데 가난하네 겨울이니까 가난하는거야 겨울이니까 다 가난한거야 아휴 로빈 좀 제대로 해 니네 니네 뭐야 니네 누구냐 걔도 빨리 와서 하라고 해 수액 체크 힛 요옵 으흠 음 설치에다 갑시다 흐흥 그래 얘가 낫겠어 얘가 엥 왜 안 돼? 아 됐다 오케이 협박하자, 야 나와라 번들령으로 널 만든거야 나무시야끼 안그럼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일단 어? 내 친구야 뭐가지고 일단 비틀어놨어 어잉? 내놔야될것이여 안나오면 옆에 있는 이 새싹그녀석의 친구의 아들내미조차도 묘총벌에 어? 걸레겠지만 이 녀석도 네 동생대체감 사장이 났어 조심해 좋은 기름이 나와야될거야 안그러면 이것만 부숴버릴거니까 알겠어? 간다 다음에 올 때까지 꼭 마련해놔라 알았쑤? 너도 말이야! 빨리해 어 빨리 켜자 이거 어우 으이 지렁이 아 이거 그만좀 도와라 이거 뭐 이케 오 위에 뭐 하나있네 뾰라라랭 존나 위압네 그만좀 나와라 이거 씨앗 안심어요? 오 잠깐만요 오 수정과일 감탕나무 열매? 갑시다 야 근데 이거 굳이 그래 심자 겨울 슬맛없는거 심하나봐야지 좋아 다섯 일리 삼 사 포 리우 오케이 이건 내가 일일이 물 줄 겁니다 스프링클러 하면 너무 쉬워서 안됩니다 아니야 스프링클러 너무 쉬워 내가 뭔가 할 일이 필요해 이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야 스프링클러 너무 쉽잖아 난 내가 바쁘기를 원해 야 이거 옆에 있는 눈이 알아서 물을 주지 않을까요? 됐다 오늘도 일찍 자자 어 치즈 나 깨를 깨를 헤헤 어 진짜 오랜만에 일찍 잔다 정말 오랜만에 일찍 잔다 에이 6일 7일에 캐롤라 인생길이죠 와 아직도 잼 아직 진짜 머네 부인이 아직도 깨워 얘가 날 깨워줬네 내가 그 도움이 되는게 있어? 비밀해줄거지? 아 필요한게 있어 비밀해줄거지? 사실 말이야 내가 에밀리에게 자수정을 선물해주고 싶거든 아 그래? 안돼 휘바 어이 대장장이는 쇠나 사랑하지 왜 우리 에밀리를 어 장난해? 어 장난해 안해 미쳤어 아 갑자기 화가 나네 에밀리짱에게 지금 내 에밀리한테 무슨 짓이지? 서서 기분이 좀 나빠 나빠지는데 어 오 쭈시 오유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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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트세븐 잘 좀 줘 에이씨 벨라인 코트세븐 잘 좀 줘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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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도 진짜 어? 생산량 왜이래 이 공장 문 닫고 싶어? 어? 아니 지금 장난쳐? 니네들 지금 안하고 싶어? 시냅저내고 싶어? 어? 이러다 망한다고 이혼이 없다고 지금 회사는 이혼 창출인 목적인데 우리 회사 망했다 진짜 아 제대로 안했다고? 어? 오 진짜네? 에이씨 미안하다 이거 참 오 진짜네 대박 나 쓰레기구나 대박 아 대박 우와 세개다 세개 세개 3백원이네? dunno 일단 만집시다 아 어 그래 건져주세요 다음에 주겠습니다 저는 밤이 깊어서 제가 너무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방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겨울 됐는데 아 뭔가 진짜 할 일이 없어 아 겨울 준비를 좀 빨리 했으면 뭔가 좀 더 할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추중한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